안녕하세요 호성놈입니다. 저희 진력제품인 만수분 앰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수분은 콜라겐 같은 성분이 만ppm이 들어있는 앰플이고 보습이라던지 미백, 주름 개성 기능성이 있는 운동적인 앰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뽀얀 제형이어서 보습력도 되게 좋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촉촉하면서 되게 부드러운 게 특징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한 5분의 룸수가 다 되거든요. 사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재구매율도 되게 높은 제품이에요. 피부가 되게 채워진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자 콜라겐이 만ppm 들어가 있는 만수분 콜라겐 앰플입니다. 어땠나요? 저희가 코슬로우 세라리포종이라는 성분 앰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고농축 앰플이고요. 세라마이드가 리포종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세라마이드가 피부에 더 잘 흡수가 되는 그런 앰플입니다. 이거는 약간 제형이 특이한데 고농축 앰플이라서 엄청 쫀쫀한 제형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늘어나죠. 그리고 어디에 좋은 건 그게? 이거는 이제 피부 저희가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 많이 건조하신 분들, 속건조가 되게 심하신 분들 그리고 수부지 피부, 수분이 부족한 지성 이런 피부에 되게 적합한 앰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고 계시는 수딩질이라든지 크림이라든지 에센스 이런 데다가 그냥 한 방울만 떨어뜨려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어느 기초 화장품이나 같이 사용을 하셔도 상용성이 좋아가지고 더 이제 이런 겨울철, 건조한 겨울철에 사용하기 좋은 고농축 앰플입니다. 그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